오늘은 소라밥을 할 건데 아 바보같아요 소라밥을 하려면 소라살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은 소라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소라를 깨줘야 돼요 여기 소라 밑에 똥이 있는데 그 똥은 빼주고 그냥 이렇게 살만 아유씨 그냥 우선 이렇게 해 우선 살만 이렇게 보면은 소라가 요쪽에 있기 때문에 요쪽을 공략하는 게 편하지 소라가 이만한 거는 막 3, 4개에 막 15,000원 이 정도 한다니까 와 나 지금 목이 장난 아니게 물리고 왔어 지금 밖에서 소라를 손질할 때는 이 뚜껑 뚜껑인지 아닌지 이거를 가위로 우선 잘라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여기 녹색깔 있는 부분도 가위로 잘라주고 그러면 끝이야 이제 씻기만 하면 되는 거지 소라밥을 할 때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자르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한 요정도 이렇게 여기 보면은 가운데 딱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침샘이 있어 이런 거 이런 거는 난 사실 그냥 면만 쪄서 먹을 때는 그냥 먹는데 이렇게 밥으로 해 먹을 때 그냥 보이니까 그냥 근데 이거 언제 이걸 하고 있냐고 문제가 이거라니까 칼질이 봐봐라 움직이지 움직이지 살아있다니까 얘네가 지금 집을 잃은 것뿐이지 죽은 거는 아니야 좀 아프지 물론 뚜껑 떼었으니까 내장 띄고 근데 죽은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회로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휴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먹지 뭐 흰쌀밥이예요 흰쌀밥이였는데 밥도 색깔이 약간 누랭끼가 있어 아 이거 여기다 엄마 이거 여기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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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무거워 밥 떡이 됐는데 양념 짝씩 해가지고 그냥 밥 비벼서 그냥 맛있게 먹는 거지 소라도 부드럽고 쫄깃쫄깃 부드럽고 완전 진짜 비린내 0.1도 안 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양념장에다 기름을 겁나 퍼 부어가지고 처럼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